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리안 렉터 데이빗 신입니다. 오늘 저는 제 비디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니내네. Let's play! 비디오! 눈이 렉터 데이빗 신이시죠?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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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멜 노래는 거의 다 비자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 비자의 노래만 사람들이 추천을 해 주나? 이것도 비자의 목소리인가요? 크리켓이다 비자의 목소리인가요? 비자의 목소리인가요? 오 아이폰 오 아 웃겨 바로 들고 치는데?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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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채 야채 야채 또 미 말년 문 닫아채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의 목소리인가요? 가사가 진짜 이쁘다. 가사가 밑에 나오고 있어요. 아... 잘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분 추천해주신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이 노래 비자이 목소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밑에 설명 보니까 라만이라는 사람하고 슈레아고샬 목소리였는데 아 너무 둘 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노래 멜로디도 좋았는데 가사도 진짜 좋았어요. 이달래라는 뜻은 It has to be you 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가사들이 아 진짜 정말 시 같았어요. 중간에 그 크리켓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렇게 길거리에서 크리켓을 하기도 하나요? 길거리에서 하면은 어느집 유리창 깨먹을 것 같은데 거리에서 저렇게 크리켓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런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노래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영상, 노래, 코멘트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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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